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으 뭐 너무 없어 너서 아 아 같이 가 되니까 뭐 찍었잖아 야 수시됐어 아 아 아 어 형은 어디로 아 이거 아 어 이제 깜장 오늘 위험한가? 아니야 위험하긴 위험해 많이 섰나 그러네 오우씨 오우쉣 형 왜? 나 뒤 잡아드라 오우쉣 나 이놈 까먹었어 어디로 데려가야지 이리로 가야지 이리로 갔나?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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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흫 흐흐흫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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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잎 document 망ľ 왜? 내려가지고 다 살펴보는 게 없어 이거 뭐지? 그냥 이렇게 들어와 아무땐 타도 될 거 같아 너랑 나랑 왜 이렇게 해야지? 어? 이게 뭐였지? 그렇게 가면 페달 좋지 마니까 그냥 타면 공간대로 으르르르르 가야다 이게 나 항상 그냥 해라 야 씨마 또 쫄아서 놓고 있어 잠깐만 절로 한 번에 갔는데 이거? 그러니까 이거 없고 야 나 왜 이렇게 되었냐 우와 큰일났네 큰일났네 어? 야 미쳐봐야겠다 야 미쳐봐야겠다 완전 초기화 됐네 완전 초기화 됐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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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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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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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따라가요. 외마저 와요, 외마저 와요. 1번이야? 2번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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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형님 잘 타네. 네? 여기서 왼쪽. 왼쪽으로 가야 돼. 오른쪽으로 가야 돼. 오른쪽으로. 오른쪽으로? 응. 글로 가야 돼. 왼쪽으로 온. 그기나 힘든 길이야. 오른쪽으로 온. 그게 올라온 길이야. 오오씨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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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우 닫았어요 닫았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5 5 5 으 흐 5 만뿜에 가시네 가자 야 못 흘리면 이제 못 가잖아 아 여기 첨가 아닙니까 어 후라이 형 선행입니다 칠보산 핸드접 어 어 후라이 형님 오호 예전 후라이가 아니다 아 예전 후라이 형님 아하 아 칠보산의 새로운 역사 아 좋습니다 후라이 형님 어 상당히 안전적인 라이딩을 보여주고 계세요 아 좋습니다 네 여기 약간 조금 빡세 라인인데 그쪽으로도 잘 가시네요 후라이 형님 상당히 좋은 라인을 보여줍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좋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아 좋아요 여기는 칠보산 핸드접입니다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오우 스테이구간 완벽 클리어 하시네요 오우 안정적이세요 좋으십니다 모글코스죠 모글모글모글모글 안정적이신데요 오우 점프도 잘 하시네요 손가락 좋습니다 니트럴 괜찮았어요 여기는 원래 약간 터지는 구간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핸드장 원샷코인 여기 영상이 증명했습니다 프라이형의 핸드장 원샷코인 핸드장 원샷코인 형님 보내세요 다 끌봐요 끌고 가면 되지 뭐 핸드팬드 더 좋겠네 망해암부터 탈거면 망해암을 끝까지 올려서 거기서 한번 셔틀을 시켜줄게요 망해암 시작하고 망해암 전코스로 한번 해 그 다음에 한음물은 가 한음물을 전망대에 가 전차가 안돼있잖아 망해암을 셔틀을 해서 내려와 일단 전코스로 내려와 다시 태워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유원지로 다운을 시켜 내려가 그럼 연불하면서 내가 연불하면 올려줄게 연불하면서 사지잎길 내려와 그 다음에 전망대 전망대까지 올라가 내려와 내가 시켜서 한음물을 덜다 놓을테니깐 저 죽자는거잖아 야 저 죽여버리고 싶다는거잖아 아니 나랑 얘기 끌어내고 싶다니 죽었는데 밥먹고 그 다음에 한음물 가자 야 저거잖아 야 데려다만 줄게 어디ać지 이놈으로 열대기 아우씨 무서워 어으씨 저런거 못 따라하겠지 에? ㅎㅎ 그러니까 이게 내가 발을 안으로 놓으면 안되네 이제 나 이렇게 타야죠, 전화가 대신이 라인이 엄청 표네 내려올 때만 구멍걸 앞머리 쪽에 딱 나오네 내려가서 잡아 어우 여기가 없나더라 뭐야 왜 형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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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제일 무섭더라 잠깐 해 잠깐 해 좀 넣다 뺏다 하면 돼 집을 좀 빼면 넣다 뺏다 할 거 알아 우와 나 이제 xy 저가 여긴 내 써놈어 아무 데라 들어 어? 이게 더 쉽네 이게 아까 거기야?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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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서 잡았지 어 어 뭐야 뭐야 야 이거 안되겠다 야 아까 그 왼쪽으로 가는게 더 편한거야? 네 그러네 야씨 안되 아 저거 드랍이구나 그냥 올라가서 툭 내리면 되네? 응 뛰는게 아니네 그 정도 나중에 저하고 나서 퇴대식을 쓰인다 그니까 그냥 올라가서 툭 내려면 돼 또 또 도망가지다 와아 아이씨 많이셨 길을 봐 이... 나무를 봤어 길을 봐 길을 봐 아 그러네 계속 나무를 보고 있었네 핸들이 봐봐 왜 돌아왔어? 핸들이 돌아왔어 핸들이 씨